소시지를 먹으면 되시는데 아니, 우리 아까 초간에 있는 소시지대로 그렇게 줄 없었는데 거기 가서 그 소시지는 아니고 저 소시지가 유명한 거 드셔볼까? 금방 끝날 거 같은데? 금방 끝날 거 같은데? 응 다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? 네 오케이 딱히 왓슨으로 갈팔해서 나가면 되실거에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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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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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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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